조금 더 맛있게 먹어야죠 저는 오늘 하루와 같이 먹을게요 그리고 오늘 하루는 오늘의 영상!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이에요!! 오늘은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으로 만나요! 양념장 너무 맛있어 쫄깃쫄깃 오징어 고춧가루 소시지 핫도그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